내가 남편 칸은 있다니까. 같이 자면 안 돼?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, 편한 대로. 당신 원하는 대로, 마음 가는 대로. 진짜... 누나처럼 기 센 사람이 산삼까지 먹으면... 20년 전 처먹었으면 그만 처먹어, 이 새끼야! 용두리가 떡상하고 있어요. 비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관계는 망가져. 누굴 봤어. 혜인아!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됐다고. 날 데리러 온 거 아닐까?